KBS 연결, 스틸력이던 김현주, 공 들고 뜁니다, 강계리, 왼쪽 끝으로 인사이드, 3점 연결, 더동었어요, 오른손으로 마무리합니다. 박하노 선수가 활짝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약간 좀 자세를 다치는 선튼, 김단비에게 바로 잘 빼줬네요. 3점, 김현주! 지금은 김단비 선수의 미스매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단비 라인 체크합니다. 다시 던지는 김단비, 해결했습니다. 단점 앞서는 신한은행, 8대7입니다. 쏜턴과의 공조법을 분명히 알고 있는 김단비예요. 맞히면 에휘사 토마스입니다. 허윤자가 바로 던졌는데요. 성공이에요, 석정 허윤자입니다. 윤미지가 기다리면서 다시 한 번 경기 조율. 쏜턴. 멀미까지 왔습니다. 한 태풍을 미치면서 마무리합니다. 바일러스 워턴. 13 대 12, 한 점 리드. 윤미지가 던집니다. 공격 리바운드, 그레이. 벌렸어요, 패스미스. 코아라의 스틸, 박하나.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17 대 14. 1쿼터. 1쿼터. 쿼터 마무리 아주 좋은 3, 3명이네요. 그렇죠. 양 팀 다. 스킬 시도합니다. 그레이. 윤미지, 석정 선택. 들어갑니다. 석정 두 번째, 신한은행. 쏘지 않고 2번 들어가면서 패스 연결. 리샨닷, 그레이. 펠베트가 가면서 패스 연결 짧았네요. 살짝 걸렸어요. 시간별. 터마스에게. 그대로 뜹니다. 터마스 성공입니다. 오, 찬스 났네요. 던집니다. 김단디. 넣어주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터마스. 몇 명을 뚫었나요? 마무리합니다. 주고받은 김단디와 윤미지. 뚫었네요. 윤미지 마무리입니다. 윤미지 투공 찬스예요. 본인이 띕니다. 가볍게 2점을 올려놓습니다. 터마스 쯔. 뭐 손쉬운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게 공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스크린 빠져나왔고요. 김단디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본인이 할 타임이라고 생각은 한 골. 가운데 박주영이 걷고 있고요. 김단디 외곽으로. 유승희. 우정을 던집니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파울까지 얻습니다. 바로 지금 뭔가 박하나. 스킬 성공입니다. 김단디 손도 빨라요. 역전의 공격권 친한은행. 그레이. 잡고 마무리까지 해줍니다. 역전. alsi입니다. 석전. 이번 코 점 Hyper. 지금 Son SOMIN이 골 voice represented. 돌아. 주방 연결. 2-0. 마무리해줍니다. 얼른 나한테 desarroll 좀 더. 이런 뉘앙스도 좀 흥기는 것 같고요. 석정석공입니다. 바로 던진 앞선의 석정은 무료로 줘야 되는 시간인데요. 석정 짧았어요. 석공규입니다. 할리비가 뛰고 있고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오른쪽 끝으로 각 하나 쏘지 못하죠. 쏜테네 커버가 좋았습니다. 김한별. 이승석정! 들어갑니다. 30분 34. 그렇죠. 할리비 선수가 인사에 대해서 계속... 들어갑니다. 빠져나오는 공. 박하나의 스틸. 토마스. 바운드 패스 연결. 박하나 올려놓습니다. 토마스 온튼. 크링으로 좀 김다한띠. 손천 그 팀을 이용합니다. 카일라! 이런 슛을 좀 들어가줘야 조금 더 신이 나서 하는데 지금 슛이 좀 말을 듣지 않고 있네요. 할리비. 경기면서 떼굴떼굴 굴러들어갑니다. 던집니다. 김한미 석전. 결국 통점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탑으로. 토마스 쪽인데요. 가볍게 던집니다. 지금은 수비가 너무 불편했어요. 시간 쫓깁니다. 슛을 던져봐야 하는 신한은행. 그레이가 던집니다. 짧았고요. 다시 득점. 일단 들어갔는데 주부심이 일단 이 득점에 대한 애인. 다시 보죠. 불이 들어오는 장면과 공이 완전히 떠났는가에 대한 손에서 떠났는가에 대한 시점을 봐야 하는데요. 네. 상당히 좀 애매하네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습니다. 백보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슛플락이 완전히 소진이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경기 종료 3쿼터 종료. 던집니다. 김단비. 트럭합니다. 공점 포인트. 공점. 김단비. 경기 원점. 석점을 던진 박하나. 짧았습니다. 박스아웃. 다시 골 밑 연결이 됩니다. 토윤자 득점. 토윤자를 상대로 왼손으로 올렸습니다. 기술 하나 나왔네요. 석점을 자신 있게 던집니다. 강계리. 강했고요. 리바운드. 김한별이 잡고 이번에도 짧았습니다. 다시 한 번 폭백 성공. 김한별. 지금 왼쪽 발목이 좋지 않습니다. 두 점을 따라가야 하는 신한은행. 윤미지. 다 끌었습니다. 마무리. 마무리합니다. 윤미지. 3점을 뒤져 있는 삼성의 공격입니다. 반대로 나왔어요. 박하나. 그대로 던집니다. 두 점. 성공이에요. 다시 한 점 리드합니다. 박하나 씨의 한 점 시속 게임. 뒤져 있는 신한은행. 김한비. 탑에서 석점. 성공이에요. 두 점을 앞서갑니다. 왼쪽. 떨어지면서 두 점으로 갑니다. 다 던졌어요. 허윤자. 받아칩니다. 두 점. 허윤자의 두 점이 또 들어갔습니다. 김한별. 던졌어요. 석점. 리바운드. 신한은행입니다. 성공 드릴 수 있을까요? 김한주. 림을 향해 갑니다. 성공이에요. 신한은행. 58 대 56입니다. 그렇죠. 오는 김단디. 그레이 쪽으로 갑니다. 껄밍. 그레이. 그레이입니다. 영국 국점 신한은행. 정말 중요했던 3위를 넘고 싸왔던 팀의 만대결. 신한은행이 승리를 거두면서. 두 점이 없어지는게. 호흡을 입고 시장하셨습니다. 후 하는 게.